노래 해줄게요 제가 해줄게요 예준씨 아무리 방송이어도 이렇게 편하게 앉아있으면 안돼요 잠시만요 네 카메라를 잠깐 돌려서 발을 이렇게 너무 건방지게 그렇게 아 죄송해요 제가 저희 집이라가지고 제가 너무 편했습니다 너무 편했네 발을 올리지 마세요 네 아 진짜 아이고야 어 잠깐만 뭐야 지금 잠깐만 이게 잠깐만 아니 왜 나를 발로 아 나 맞았어 아 미안 너 이러면 나 마법쓴다고 진짜 미안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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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들어와 들어와 괜찮아 안 때릴게 안 때릴게 안 때릴게 아 아파 네 오늘 너무한거 아니에요 진짜로 어떻게 발로 얼굴을 코 괜찮지? 코 괜찮지? 어 코 괜찮지? 괜찮아 괜찮아 어 죽어 버려 네 컴백 야 너 뭐야 고기가 왜그래 고기가 자 스트레칭 스트레칭 아 스트레칭하는거야 지금? 또 공포게임 앞두고 제가 살짝 또 여러분 더 무섭게 하려고 너 유연성 좋다 네네 여러분 다 계획된거에요 여러분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가드 올리고 어? 어 잠깐만 아니 잠깐만 그 그 네 아 네 양말을 안 신고 아 들켜버렸네 이거 아 들켜버렸네 이거 진짜로 이거 괜찮아요 이거 어 잠깐만 어 어 잠깐만 이거 어떻게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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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닥터 아 올해 빅 웃습니다 진짜 이거 어떡하지 되나?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왜 화났어요? 아 아 됐나요? 아니 잠깐만 진정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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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딩 안 잡아주시는 거 아니에요? 와 하와 유하민 하와 유하민 저 유하민이에요 하와 유하민 모든 파트가 킬링이었어 감사합니다 와 체리밤비 감사합니다 체리밤비 땡큐 아 형 형 닫혀 닫혀 어 손 돌아갔잖아 너무 세게 쳐가지고 돌아갔잖아 너무 돌아갔잖아 손 너무 세게 쳐가지고 안돼 안돼 여행 가 이루 에이 유하민 지반 하 스테이예 faint